남궁 온 거 아니죠? 지금? 어? 희망나요 지금? 그러니깐요 와 우리 다 있어 몇 년 만에 쳐 워크샷이다 아 맨 뒤로 가기로 했죠 반찬을 묶으세요 어? 혜진언니요 혜진언니 혜진언니 가방이 있어요 손목패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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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다 좋다 자 허리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어우 하나 둘 넷 로Pro 갈빈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소요 오 벨mon니 오 벨 Vas заним delta рус açıl 오 벨금자 오랜만에 점심 좀 кни셔 오 벨금자 파이팅 veland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 concise 가usted 1시간 바꼬스 갑시다 1시간 바꼬스 1시간 바꼬스 화장실 가셨대요 잠깐 멈춰주세요 화장실은 어딨어요? 갔다 오실래요 언니?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네 오락부장님 오락부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시작이고 연 4회로 늘리겠습니다 천천히요 갑자기 그니깐요 거의 앞에 두 분 괜찮으신가요? 거의 앞에 두 분? 지금 괜찮으신가요? 오우 의욕이 너무 치신다 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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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캐나스에서 제가 먼저 실려할 것 같은데요 와 V 해주세요 좋습니다 하하 하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오케이 다들 잘 따라오세요 네 우와 저기가 정상 자 준비하시고요 여기 가야지 택 땡 쉽죠 근데 조심해야 돼 무릎무릎도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서 조심하세요 후보들거려가지고 다리가 풀려서 사장님 이거는 공기 좋아요 첫 직원들끼리 등산하셨는데 어떠셨어요? 너무 좋아요 이거는 팀장님의 와이프 분이 짐에 짊어주신 계란이 아이고 아우 진짜 완벽하다 완벽하다 루카우트 제1회 워크샵 끝 끝 야호 한번 할게요 어 그럴까요? 하나 둘 셋 야호 열두시판 중심시간 어 그러네 조금 더 길어도 썩겠다 사명이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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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저희는 하상우 밥을 먹으러 와요 맛있게 드세요 야호 야호 하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어 어 가볼까요? Let's go 저희는 여기서 해상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과정